106번째 서핑에 의한 요가를 시작합니다. 균형 자세를 할 때 바른 자세를 하지 않으면 무릎에 좀 무리가 오는 것 같아서 바른 자세를 하기 위해서 일단 노력을 해보겠습니다. 그리고 준비운동도 조금 더 기본적으로 해야 될 것 같아요. 부상을 방지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. 방지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. 아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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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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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